안녕하세요. 문화창조입니다. 완료 3. 구현계획서 검수 및 수정 요청 리스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된 html 페이지 멀티미드 리소스를 고객사에게 인도하기 위한 릴리스 계획과 릴리스 진행시에 발생하는 문제죠. 비상계획을 작성합니다. 릴리스 계획에는 계획, 구성, 일정을 적고요. 비상계획에는 비상상황, 복구절차 등에 대한 상세계획을 세웁니다. 이것보다 더 상세하게 단순히 이것만 되는게 아니라 비상상황이 여러개가 될 수 있죠. 그것에 대한 복구절차도 여러개가 될 수 있고 상세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합니다. 감사합니다.